김영준의 더듬더듬 한동안 원샷 원킬 한 번에 쏙쏙 성공해서 자만에 빠져있었는데 지난 29단계였죠 무려 3번 미끄러지면서 4번만에 성공했습니다 정신차리고 다시 마음잡아가지고 노력해볼게요 특히나 요즘에 더 많은 코너들이 더듬이를 좀 피다 보니까 죄송스러운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저 지금 고개 밑으로 떨고 가요 미안합니다 못 보고 있어요 처음 마음가짐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주세요 어디 도망가지 말고요 자 그럼 대망의 30단계입니다 오늘 도전해볼게요 문자로 나혜선씨가 보내준 문장인데요 문장인데요 클라라 누님 역시 오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나 너무 화내지 말고 우리 상큼하게 좀 시작해봐요 알았죠? 상큼상큼하게 안녕하세요 더듬지 않는 여자 클라라예요 더듬더듬에도 불구하고 형준씨가 나아지지 않아 마음이 아프네요 형준씨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형준씨 리슨앤 리피트 역 앞에 있는 역 앞 국밥집은 역 앞에 있어서 역 앞 국밥집이다 김형준의 도전 흥분하지마 릴렉스 요르 마인드 으흠 후예 컴온 역 앞에 있는 역 앞 국밥집은 역 앞에 있어서 역 앞 역 앞 여간이 뭐야 아 진짜 마음 아프다 어떡하지 눈물 날 것 같아 진심 눈물 날 것 같아 아 왜 어려워 따라하려고 했더니 되지가 않네요 역 앞에 있는 역 앞 국밥집은 역 앞에 있어 역 앞 북 아 컴온 요 ABCD 노래 듣고 올게요 망쳤다 망쳤어 아 끝났어 끝났어 넘어갈게요 그냥 미안합니다 제주소년 요조가 함께 했어요 손잡고 허밍 듣고 오겠습니다 쏘리 함께 걷는 길 여름은 지나고 가을꽃 피었네 택시